다 주워라! 뭐야, 이것저것 뭐야, 잠깐만. 할 수 있겠어? 마지막이야. 웬일이 얼굴을 왜 내리는 거야? 뿌인 것 같아. 약간 좀, 약간 좀 내가 좀 헛... 헛을 본 것 같아. 헛을 본 것 같아?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? 진짜 마지막이야. 이거보다 더 큰 건 없다. 인생은 지금 저거 치울 것 생각하니까. 끔찍하니까. 근데 약간 할머니한테 좀 많이 혼날 것 같아, 아빠. 할머니한테 좀 많이 혼날 것 같아. 이미 벌어진 일이야. 어차피 뭐 이렇게 된 거 혼나. 그래,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, 이제. 맞아, 뭐. 근데 좀 혼날 것 같긴 하지만. 뭐 인생이 그런 거야. 아니, 뭐 어차피 뭐 죽지는 않잖아. 알았어. 선생아. 어? 정말 마지막이다. 저게 다 터 위로 올라왔어. 와... 저 콜라가 방에 다... 말로 못 나왔어, 아이고. 아유, 우리는 친 생각이 나서 끝나지. 아유, 맞아. 그렇죠. 이 이상은 할 수가 없어. 지금 지구에서 나온 물통 중에 제일 큰 거야. 이것보다 더 큰 물통은 없어. 어. 그렇지? 어. 잘해라. 자, 준비. 이제는 상생아 막 이렇게 봐봐. 막 쭈그리고 이러지 말고 물을 쭈그리고 한번 봐봐. 느껴봐, 이제. 오케이. 어디 올라왔는지 봐야지. 물줄기를 한번 느끼는 거야, 이렇게. 우와, 이렇게. 오케이. 왜냐하면 이제는 겁난 건 아니잖아. 그렇지? 겁은 안 나잖아. 어. 물줄기를 느끼는 거야. 물줄기를 보는 거야. 어. 남자답게. 알았지? 물줄기를 보는 거야. 엄청 저기 세겠다. 아! 으악! 자. 넣은 거야. 어! 넣은 거야. 어. 어. 자, 잡아, 잡아. 할 수 있어. 아! 아!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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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할 거 없어 seu. 지금 저렇게 풀어가면. 어어. 와, 세다.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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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슬픈 노래. 우와! 하하하하! 1, 2, 3, 4, 5, 6, 7, 8, 8, 9, 10. 아, 세상에. 재난 영화 같지 않아요? 다 봤어, 다 봤어. 다 봤어, 다 봤어. 다 봤어, 다 봤어. 다 봤어. 최근에 Reich 간다. 빨리 Apple 제대로 하셨네요.